왜 언니가 어디부터 얘기하고 싶었지? 뭐지 진짜 귀염없이인가? 아 진짜요? 어쨌든 형 사비에서 무언가를 뒤에 약속회가 나올거면 사비에서 이제 약속한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상황이 바뀌진 않아도 나를 아프긴 하지 말자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아 이게 마른 것이 있는데 이게 약간 뜬금이 없긴 하네 너도 아프잖아 이게? 아니 아니 언젠가 모두 괜찮을 너를 위해 아 뭔지 알겠어 이게 맨 끝에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어 모두 괜찮아질까 하는 건데 차라리 이런 게 지나갈까? 이 아픔도 지나갈까? 나도 정말 괜찮아질 수 있을까? 네가 기분 좋은 게 내가 기분 좋은 거잖아 그렇게 해도 될 게 아닌데 개결이 안 될 건데 아무렇지 않은데 그렇게 말하는 거 사실 너도 아프잖아 이렇게 가야 안 해 그쵸 진짜 완전 대화 같다 그냥 어 이 멜로디나 이 편곡의 상태가 약간 뭔가 이렇게 소주한잔하고 대화하는 느낌인 거였어 뭐 거창고 대화하는 게 아닌데 야 소주 한잔하자 이런 느낌으로 제목을 써주라고 하는 거 같아 그렇게 해서 해결되지 않잖니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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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한 번 더 해 맞아 아니 한 번 해봤어 네 여러 가지 말을 줘 네가 생각하는 말로 만들어 보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그렇게 해 그렇게 해 그렇게 해 그렇게 해 그렇게 좋네 그렇게 좋네 그런다고 해서 되게 아니잖아 라는 얘기를 하다가 그렇게 해 라는 단어를 뭔가 그냥 던져버린 거 그렇게 해 그렇게 하면 일단 발음이 너무 좋아 그렇게 해 바라나고 싶다고 했다 하하 하하 하하